2부에서도 유반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받고 꽃길 걸으세요. 부동산 상담 마련해두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더 서둘러서 02077-6357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앞으로 연락주신 사연 가운데 첫 번째 고민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433님의 사연입니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인데요. 신혼 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뭘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걸까요? 하셨어요. 네, 신혼부부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혹시 앵커님도 사연 안 하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언제까지가 신혼일까요? 네, 알콩달콩. 지금 이번이 1년 차니까 신혼이 확실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정부에서 신혼을 늘려줬습니다. 예전에는 신혼을 5년까지 인정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신혼은 7년입니다. 무려. 앞으로 7년 동안은 신혼처럼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신혼 희망타운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걸 좀 구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신혼부부들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타운,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가면 다 신혼부부들밖에 없는 거죠. 아, 굉장히 좀 향기로운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아파트 안에서 그냥 신혼부부들에게만 좀 우선권을 줘서 하는 그냥 일반 아파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신혼 희망타운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지금 아까 뉴스 앵커 브리핑도 잠깐 나왔지만. 자, 일단 뭐 그 평택 고덕 쪽하고 지금 위례 쪽 지금 두 군데죠. 12월 27일부터 이제 첫 신혼 희망타운에 지금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렇죠. 지금 뭐 당장 내가 지금 돈이 좀 많이 없다 그러면 초기 자금 3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만약에 그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만 지금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1% 그렇죠. 이자가 1%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물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공용 수익 공용 모기지라고 해서 나중에 집값이 좀 올라가면 정부와 나눠야 되지만. 자, 어쨌든 간에 처음에 좀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30%만 있으면 되고 대출받은 70%에 대해서도 약 1%밖에 안 내도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좀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더 좋겠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2년 이내. 지금 시청자분 같은 분들이죠. 2년 이내라든지 예비 부부 이런 분들은 따로 해서 약 한 30% 정도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신혼 희망타운 쪽이 조금 유리하다. 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또 안 좋은 게 있겠죠. 자, 일단 8년 동안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또 의무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2억 5천이 또 넘어가는 이런 분양가는 무조건 또 수익 공용 모기지를 또 선택해야 되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좀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요. 뭐냐면 이자녀 특공이다. 실제 신혼부부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10%에서 20%까지 지금 올렸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뭐 힐스테이트 녹번이나 지금 좀 유명하다고 하는 지금 뭐 고덕 쪽에 있는 자이 그 다음에 신길 쪽에 파크자이 이런 것들 이번에 당첨된 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봤더니 전부 다가 이자녀 이상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제 겨우 신혼해가지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내가 자녀가 이자녀 이상이 되고 이런 분들한테 조금 유리한 것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신혼 희망타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금전적인 또 혜택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결론을 내드리면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1년 차시기 때문에 신혼 희망타운쪽으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위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까우니까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물론 2022년까지 약 한 15만 가구를 지금 분양을 하니까 좀 더 나한테 좀 가까운 곳이 어딘지 좀 찾아보는 것도 좋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신혼 희망타운쪽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들도 자격요건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고민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8124님, 저는 이제까지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아파트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요즘은 오피스텔 투자 많이 한다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겁도 나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어디에 투자할까요? 하셨습니다. 유행을 따라갈까 아니면 원래 신념대로 아파트 투자 그대로 유지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써주셨다면 저희가 그에 맞는 또 해답을 들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표님, 이번 사연도 한번 도움 주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고민 사실 많이 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또 아파트 투자 쪽이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더 거꾸로 보면 오피스텔 투자 쪽이 좀 관심이 많이 받으니까 지금 이런 또 사연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전혀 다른 투자 상품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얘는 주거용 상품이죠. 주거용.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뭐 전산에 이렇게 해서 좀 시세 차익이 목적이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그러니까 내가 실제 거주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파트 투자가 되겠고요. 자, 오피스텔은 물론 사람이 거주하긴 하지만 실제로 처음 시작은 얘는 그냥 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죠. 실제로 지금 뭐 부가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뭐 상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라는 거는요. 원래 월세를 받기 위한 거거든요. 자, 주거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월세를 받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은 월세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세가 이제 목적인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투자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투자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삼성동에 지금 힐스테이트라는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같으면 지금 아파트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41제곱미터 41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2평 이렇게밖에 안 되는 딱 원룸이에요. 이 원룸이 가격이 지금 매매가가 지금 한 8억에서 9억 정도 합니다. 원룸이요. 자, 1.5룸. 1.5룸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거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걸 우리가 분리형 1.5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억에서 11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라고 생긴 거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거주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뭐 월세 받기도 이만큼 투자해서 월세를 얼마나 받겠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돈이 많아서 좀 시세 차익을 좀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파트 쪽을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좀 투자금이 좀 부족하고 더더구나 내가 지금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 주택 때문에 내가 양도세 준 거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쪽으로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내 집에 너무 많은 주거 비용을 드리는 거는 조금 나중에 가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자기 귀속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주거 비용을 조금 낮추고 이제는 좀 포트폴리하고 필요한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오피스텔처럼 내가 월급 외에 나중에 또 내가 노후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정말 건강을 잃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지금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투트랙 전략을 짜는 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목적을 조금 더 구체화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고민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고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19님.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매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억 2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주었고요. 나머지는 11호에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정말 원했던 아파트 금매물을 봐버렸어요. 기존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포기하면 되나요? 하셨습니다. 아, 11만 일찍 나타나지. 일단은 계약금을 납부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일단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원래 내가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또 뭐 팁을 하나 드리면 중도금을 만약에 납입을 했다. 자, 중도금을 납입하면 이것은 계약의 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중도금을 납입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자, 계약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아, 나 지금 당장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으로 그냥 계약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1억은 열흘 후에 갖다 드릴 테니까 그냥 계약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마음이 변해서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인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판례가 계속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만약에 이분이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한다라면 그냥 2천만 원만 포기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애초에 계약금이라고 봤던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내가 냈던 2천만 원에다가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1억 원을 보태서 1억 2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살아가는 게 이렇게 뭐 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 때문에 그 저기 뭐야 매도인 분한테 가서 좀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 금액만 그냥 포기하고 네,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좀 잘 말씀드려보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 보니까 일단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판례가 이렇게 지금 좀 냉정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약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고요.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게 한가득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표님께서 특별한 시간 마련해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어떤 자리일까요? 안내 도와드릴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사연이 사실 몇 개 있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피디님이 이렇게 시간상 또 이렇게 항상 아쉽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고민 제가 다 들어드리고 싶고 일일이 뭐 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방송이라는 건 늘 뭐 시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더더구나 또 생방송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세미나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쪽의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역세권이라는 거는 이제는 단순한 그냥 내가 뭐 지하철역이 하나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쇼핑센터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대형병원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이제 직장도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역세권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이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꼭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제가 서울 중심권 늘 말씀드린 3대도심, 7대 광역중심, 12지역중심 늘 말씀드리는데요. 뭐 정말 앞으로 이런 대도심들이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대도심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철도도 들어오고 새로 지하철도 들어오고 뭐 계속 이런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도심 고밀도 개발까지 되면 이쪽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서울 중심권 안에서 소액 투자 천만 원, 이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정말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 수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까지 근데 요즘 뭐 지방 분들도 너무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주말 특강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약 전화 남기시고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전략을요. 영리하게 짜야 될 때입니다. 투자 컨설팅 현장 나오셔서 받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정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북측령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1호선과 경부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21년 1월 중공 예정으로 15층 건물 내 11층 불량 방안계, 복층 침실,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 살펴보시면 2억 7,300만 원으로 전세시 보증금 2억 5,8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0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3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제가 3대도심들 말씀드리잖아요. 3대도심 종로, 강남, 영등포 이렇게 3개에서 3대도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3대도심으로 지금 위상이 그냥 입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2014년에 아크로타운 스퀘어가 영등포 유타운이죠. 분양할 때만 해도 아니 무슨 영등포 쪽에 부동산 투자를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미분양이 났던 게 지금 작년 12월에 입지였던 바로 그 아파트죠. 그게 지금 6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그렇죠. 14억에서 15억이거든요. 지금 20평대도 이미 그렇죠. 10억을 넘어섰는데요. 지금 그때 4억 정도에 분양했던 20평대가 이미 10억에서 11억까지 정말 짱짱하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게 영등포가 이미 3대도심으로서 부동산에서는 그 위상이 이미 확증이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등포 안에서도 가장 핵심 한 곳을 꼽아라. 그러면 어딜까요? 맞습니다. 영등포역이 되겠죠. 이 영등포역은 앞으로 또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세권이거든요. 자 여기에다 청량리처럼 또 집장촌까지 개발을 하면 훨씬 더 빅사이즈가 되겠죠. 자 이쪽에 있는 삼각상업지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는 거대 삼각상업지 대로변에 또 본매물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앞으로 컴팩트시티 그러니까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할 때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이제 이런 대도시만의 상업지역들을 다 중심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신안산선 그렇죠. 이제 12월 12일 날 이미 확정이 돼서 그렇죠. 이미 발표가 다 났죠. 자 그런데 이 신안산선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시흥에서 안산을 거쳐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 이제 여의도까지 오는 건데 시흥이나 뭐 이런 데서 22분 23분이면 이제 영등포 여의도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광역 GTX처럼 100km 이상 달리는 엄청나게 빠른 그런 철도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지하철이 아니거든요. 이제 뭐 이쪽에서 20분대에 오니까 지금 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겠죠. 자 실시협약 체결했고 2023년이면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시흥 안산도 무조건 좋아지겠죠. 자 그렇지만 시흥 안산보다는 광명이 더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이 광명보다는 오히려 영등포 여의도 이쪽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빅사이즈 쪽으로는 빨대 효과라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더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이제는 크기를 보고 좀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의도 가깝죠. 영등포, 신길유타운 짱짱하게 갖추고 있는 트리플오즈가 되겠는데요.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영등포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가 되겠는데 이 앞에 이 엄청난 상업지역 여기에 지금 대로변에 지금 본매물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의도까지 800m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 뭐 파크원 때문에 여의도도 좀 들썩들썩하죠. 이 영등포 고가차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에. 자 그러면 지금 아주 뭐 그냥 뻥뻥 뚫리게 되겠죠. 영등포, 유타운 이제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까지 모두 들어옵니다. 이제 신길유타운 이미 33평역대 지금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삼계동 전체 다가 지금 준공업지역인데 이쪽에 있는 준공업지역들의 앞으로 4차 산업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살릴만한 그런 4차 산업들의 기반이 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앞으로 또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이쪽 지금 타임스퀘어 쪽에 있는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지금 공유부지 이쪽에는 지금 제2세종문화회건이 들어오고 있죠. 대선재분자리 이쪽 대선재분자리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상업으로 또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지금 만든다고 해서 어쨌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살펴봤고요. 정말 몇 세대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건물이 어떻길래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예쁘게 대로변에 삼각상업지에 올려가고 있는데요. 자 2021년 1월 중공에 대한 계약금 10%만 내놓고 또 시세차익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130세대 복층형 1.5룸인데요. 제가 보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방이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이 지금 크게 있고 이쪽으로 또 지금 사진은 안 나오고 있지만 큰 또 주방이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계단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방을 지나서 올라가면 또 큰 복층 침실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침대가 크게 있고 또 이렇게 응적 공간까지 나올 수 있는 정말 복층형 1.5룸 굉장히 와이드한 그런 신혼살림까지 가능한 그런 오피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까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지 한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 신혼부부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이쪽도 3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20평대는 이미 10억이 넘었고요. 자 2억 7,300만 원에 복층형 1.5룸 상업지역이고 도보 3분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전세 2억 5,800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1,5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0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함께해 주신 대표님 세미나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세미나는 돈 드는 서울 초육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세미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인근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면서 실전부동산 고고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